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마트 가서 연계닭을 싸게 팔길래 사왔습니다. 이 닭은 45일, 50일 정도 키운 닭일 겁니다. 주로 우리가 삼계탕에 먹는 닭인데요.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이 닭을 가지고 찜닭을 한번 해보고 먹으려고 생각중입니다. 일단 감자를 준비를 했구요. 닭을 해체를 하고 닭요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닭의 시중에 음식점에 가면 맛있는 닭요리를 보면 간이 배어있는데, 닭요리를 하면 이렇게 간이 안 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집에서 육계를 많이 키웠었는데요.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요리를 하니까 어머니가 해주는 만큼 닭요리가 맛이 없어서 왜그런가 이렇게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닭을 요리할 때 간을 하면 간이 안 배이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간장이나 소금이나 이렇게 해서 닭을 닭을 재워넣어야지 닭고기의 간이 배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요리에 대해서는 어머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본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닭을 먼저 좋아해서 제가 닭을 요리할 때는 일단은 손질을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늘은 오늘을 재워놓고 내일 아침에 1박 2일에 거쳐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요리를 하는 방법은 되게 비슷한데요. 익히고 나서 어떻게 양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태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마리를 손질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관절 부위에 칼을 넣어서 이렇게 잘라보내됩니다. 작은다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리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계도마리를 요렇게 해체를 했습니다. 요 해체를 한 닭에다가 저는 간장으로 하루정도 저녁에서 내일 아침에 먹을만큼 이렇게 간장으로 재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을 부었습니다. 간장량은 적당히 많이 그렇게 짜지않을 정도만 조금 넣어서 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간을 세게 부르면 내일 또 먹으면서 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랩으로 써서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요리에 넣을 감자와 당근을 준비했습니다. 당요리에 감자와 당근을 주로 넣는데요. 익히는 것은 따로 익히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 감자 전분 때문에 국물이 일단 너무 끌죽해져 버려서 국물이 없는 당요리가 되고요. 물론 끌죽한 당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야채 식감이 살아있는 당요리를 하시고 싶다면 야채를 올리브오일로 한번 볶아서 풀어지지 않게 하고 난 다음에 닭을 익히고 나서 닭이 익는 속도와 야채 익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나중에 합치시는 것이 조금 더 보기가 좋은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야채를 올리브오일로 한번 익히고 익히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닭을 익혀서 따로 드시고 닭국을 익히고 서로 섞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닭요리는 그 다음에 어떤 양념을 한이에 따라서 간장진강이 되고 식량을 넣으면 간장진강이 되고 식량을 넣으면 간장진강이 되고 스킨 카레소스를 넣으면 스킨스톡이 되는 양념을 다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운 찜닭도 되고 기본적인 것은 이 두 가지를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양념을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고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야채가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간장이 하루정은 닭고기를 찜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닭고기를 따로 익히고 야채와 마늘을 조금 넣습니다. 고추도 조금 넣습니다. 넣습니다. 고추도 자, 이제 야채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쉽습니다. 매운 닭찜 다 치킨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양념은 하시고 싶습니다. 하시는대로 저는 매운 양념으로 살짝 간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 양념은 매운 갈비 양념 일단 2큰술을 넣습니다. 네. 간은 된거 없습니다. 간장은 어제 적당히 넣었는데 간으로 넣겠습니다. 매운 양념도 2큰술을 넣으니까 적당하고 맛있습니다. 매운 갈비 양념은 모든 고기요리 다 넣어도 다 맛있습니다. 상당히 맵고 달고 합니다. 오늘 하룻과 수고하십쇼 고기요리 감자를 쌩감자로 같이 닭을 넣고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면 감자가 다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국물이 너무 감자 전분 때문에 푹푹해져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요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채는 따로 익히고 기름 한번 볶고 그러면 감자가 전분이 코팅때문에 쉽게 전분이 번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는 속도때문에 야채를 먼저 익혀야지만 나중에 간이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겉찜닭 찜닭요래를 완성했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십쇼.